네 안녕하십니까. 포천 농축산물축제 집회위원장인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장 박윤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결실의 계절에 2022 포천 농축산물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제장을 찾아주신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영현 시장님 서과삭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국감중이라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최춘식 국회의님을 대신한 한강식 사목장님 그리고 경기도 농예수위에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고민중인 그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김성남 두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그리고 아울러 저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 우리 저희 반내 조합장님을 비롯한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오늘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포천의 질 좋고 맛좋은 농축산물을 모두에게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축제 기회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사는 포천의 맑은 공기와 청정 지하수로 빚은 전통주와 물과 흙이 좋은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포천의 맛과 흥이 살아있는 풍류장터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앞쪽에 보시면 풍류 주막이라는 풍미가 뛰어난 포천산 막걸리를 맛보실 수 있으며 근처에 위치한 풍류마당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행사, 표정 국악 공연이 펼쳐지니 마시고 즐기며 그간의 회포를 푸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제장 곳곳을 둘러보시면 포천 특산품관, 포천 축산물관, 포천 농산물관, 캠핑 테마전 등에서 포천 농축산물을 직접 맛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포천의 맛과 풍미를 즐겨주시길 바라며 포천에서 직접 기르고 수확한 다양한 농산물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하였으니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봉행사가 단순한 직거래 장터라는 틀을 넘어 농업인과 일반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고자 포천의 농축산물을 대회에 널리 알리고자 많은 준비를 하였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축제장에 찾아오신 시민 여러분 포천 근본 2022년 포천 농축산물 축제 한마당에서 포천의 넉넉한 인심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장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농축산물 축제 집행위원회 박윤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